글자 여러분 백일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문수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수신앙, 문수보사라면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신라시대 고승, 자장률사 많이 말씀 들어봤죠. 통도사 암자감은 자장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장률사 신라시대의 계율을 시초로 개조하신 분, 열으신 분, 계율을 열으신 분이고 자장률사로 인해서 부처님의 사리신앙, 자장스님의 율사에 의해서 한국불교의 문수신앙, 불교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장률사는요. 율사, 계율을 아주 잘 지키는 분, 출가 스님들은 청경계율이 지키는 것이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한다는 게 첫째 동무이겠죠. 그래서 자장스님은 계율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면 선동이왕께서 너무 선동이왕하고 자장률사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왕사짜리, 아주 높은 자리를 주려고 지위 있죠. 벼슬 자리를 주려고 궁중으로 모시러 오라 그러니까 안 가요. 그래서 왕명을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시켜가지고 또 와서 안 오고들랑 목을 쳐라, 목을 벼라. 그러니까 또 가서 이제 신하가 안 들어오시면 목을 벼라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를 하루를 지키다가 살다 죽을지언정, 개를 지키고 하루를 살지언정, 개를 파하고 백년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개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목을 벼도 여한이 없느니라. 이런 분이 자장률사입니다. 이 정도 그릇이 되고 이 정도 큰 습니다 보니까 지금부터 문수보살에 얽힌 말씀을 각종 자료, 상궁유산화, 모든 데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라 선등요왕 5년째 되는 해, 서기 636년에 당나라로 공부하러 떠납니다. 공부하러 떠나서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산서성, 지금도 산서성이 있죠. 산서성 청량산, 오대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월정사 오대산이 있죠. 중국의 문수두량에서 따온 얘기예요. 오대산은 왜 오대산이냐. 오대산은 문수두량이 중국의 오대산이 청량산이 있기 때문에 오대산이고 월정사도 문수보살, 자장스님과 문수보살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대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있다. 문수두량이 있고 문수보살과 자장일사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오대산이 있는 건데 강원도에. 그래서 산서성 청량산 오대산의 문수보살이 일만 보살과 보살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문수보살 상주두량. 문수보살님이 항상 머물고 있는 도량이 그걸 태화지라고 해요. 태화지. 지금도 태화지라는 거기 문수두량 그 오대산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대산의 청량산의 문수두량으로서 일만 보살과 함께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장일사는 듣고 당나라 때 선동유왕 5년 때 문수두량인 청량산으로 갑니다. 오대산으로 가셔가지고 문수보살을 침견하려고 7일 기도를 해요. 일주일 기도를 하니까 문수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선 개송을 하나 일러줍니다. 개송을 하나 일러주는데 그 개송이 이거예요. 지금 개송이 7일 기도 하고 났는데 문수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아랍받자나 달래다카야 나가해가나 달래로사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자장일사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이게 같은 얘기예요. 아랍받자낭 달래치거야 낭가회가낭 달래노사나 말이 조금씩 틀리죠. 보통 범어가 이건 산스크리트 범어로 이런 발음이 많이 나오고요. 밑에 이 낭자 이런 발음 나오는 게 이제 빨려. 붓다라고 그러는데 산스크리트 범어에서는 붓다라고 그러는데 빨려는 붓당 그래요. 당이라고 또 동그라미 당이라고 해요. 붓당 살아낭 아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담낭 달만데 담낭 살아낭 아참이 거룩한 가르침이 기여합니다. 상가인데 승가 스님들을 상가라고 그러거든. 상강 그럽니다. 상강 가라남 아참이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남방불교 분은 그렇게 삼보에 기여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이 조금씩 틀리다는 것도 같이 동시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렇게 문수보사님이 기여성만 사쿠개를 뚝 던려주고서 말아요.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꿈에 또 이제 다음날 나타나가지고 노승이 나타나가지고 이 기여성을 물어봐서 다시 일러줘요. 내년에 그게 문수보사예요 똑같이.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주일 기도해가지고 가피를 입어가지고 계속 읊어졌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쿠개 요지일체법 자성 무소유 여시 해법성 여시 해법성 즉견 노사나 이렇거든요. 이렇거든요. 이 말이 아라파짜나 아라파짜랑이 뭐냐면 요지 요자 알요자 요지일체법 일체만상 삼라완상의 모든 일체법 이걸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유의법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우리가 모든 거 소리로 듣는 거 모든 거 모든 거 일체유의법 일체법을 알고자 할지인데 알려면 요달 하려면 요달이란 말을 많이 쓰지 그때 잊지 않습니다. 일체법을 삼라완상의 모든 유의법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는 모든 법을 알고자 할지인데 자성 무소요 자성은 소유가 없는 것이니라 무화란 얘기예요. 이게 전 시간에 이거 또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불교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무화 자성이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순자 속에 순자가 없다 이름이 순자다 순자라고 내세울 게 없다 생각도 지금 생각과 내일 생각이 달리고 어제 생각이 다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니라고 고집할 게 없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마세요 오늘 고집 피운 게 내일 후회할 일이 생겨요 왜 그렇게 고집 피웠을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라는 거예요 이거 전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성에는 소유가 없다 나라는 것은 얻을 바가 없다 이 말이요 나라는 있을 바가 없다 아트 미술밭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게 불교를 또 진척이 들어가면 산은 산은 물은 물이다 해서 그 얘기도 설명해서 들어가야 이해가 완전히 되는데 내 몸뚱이 존재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또 무의보 유의차별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건 또 달라요 그러면 내 몸뚱이가 마치 미술 같은 게 마음대로 살다 가란 말 이게 아니에요 이 몸뚱이는 진리를 담는 법성을 담는 불성을 담는 진열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한 그릇이에요 이 4대 6시는 여기서 일제법을 알고자 할 띈된 자성이 소유가 없다 무화의 인종을 알아 일제법은 삼남왕상은 무화로 존재하는 걸 알아라 제법 실상은 무화로 존재하는 걸 알기니라 여시아의 법성 이와 같이 자성은 소유가 없음을 내 것이라고 내수할 게 없음을 얻을 게 없음을 아침 이슬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번개불 번쩍이 사라지고 무지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물복금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이러니까 소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성은 그러니 이와 같이 법성을 알면 알 했자 이해할 때 했자 법성은 이게 진여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법성이라고도 하고 여기 다 나오는데 일체 삼남왕상을 알고자 할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자성은 소유할 바가 없는 중 알아라 이와 같이 법성을 깨달음 이해를 하면 곧 본다 노사나불을 본다 노사나불은 법신 보신 화신에서 원만 보신 노사나불 깨달음의 보살 공덕 그만큼 공덕의 보신불 보답으로 여러분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상을 주죠 간세모사님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보현보살도 지장보살도 좋은 일을 말하여 실천을 잘하면 가피를 주고 상을 주잖아요 그랬듯이 이와 같은 법성을 알면 자성의 소유가 없는 중 법성의 존재원리를 알면 곧 노사나불 부처님을 보리라 칭겨나리라 부처님 본다는 거예요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생일 얘기에는 문수지혜는 대지혜더라 공예지혜더라 공예지혜더라 이거 문수보살은 대지혜인데 대지혜가 뭐냐 빌공짜 공예지혜더라 공예지혜라는 것이 이거예요 공예지혜를 깨달아 알면 노사나불을 부처님을 칭겨낸다는 거예요 성불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말이 문수보살님 칠일기도 해가지고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자작률사한테 개성을 푼 게 이 개성이에요 이 개성인데 이것을 좀 모르겠으니 다음 날 한숨이 나타나니까 이것 좀 읽어줘라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하니까 이 말이 이마리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학국의 짧은 거지만 불교가 무언가를 가르침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덕의 스님이 나타나서 읽어주고서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개성보다 여기 한문과 안글 저렇게 범화로 산스크립도 써놓은 것이 상개성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 더보다 이 세상 더 좋은 진리는 없다 참 진리는 없다 이 말이면 이렇게 이제 하고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칠일기도 만에 문수보사를 친견해가지고 거기서 문수보사리한테 자작률사가요 부처님 가사도 얻고 부처님 바루도 얻고 사리도 백과를 얻고 부처님 종골사리 어금이사리 등등에서 백과를 얻어가지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7년 만에 당나라 유학가가지고 그래서 종남산에 운제사라는 절에서 계율도 가르치고 가르치고 중국 사람들한테 율사니까 그 다음에 당태종한테는 화원경도 설법해 주고 당나라 태종한테 이렇게 자작률사가 7년 동안 이 계송을 이게 대단하죠 이 계송을 문수보사리에 나타나 해결한다는 건 그래가지고 부처님 사리 가사 바루를 전부 얻어가지고 선동유앙 계면예 643년에 7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작률사는요 이 사리를 어디에 정멸보금이 있죠 우리나라 어디에 정멸보금이 어디에요 통도사 통도사 뒤에 그 저 돌로 종업하는 것처럼 된 게 거기 부처님 사리 모셔 놓은 거예요 통도사 5대 정멸보금 그 다음에 정암사 그 다음에 사자산 법풍사 그 다음에 오대산 상원사 상원사 세조대왕 기도한 곳 거기서 상원사 문수두리왕 강원도의 봉정암 봉정암까지 5대 정멸보금 5대 정멸보금이 전부 문수보살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 사리 거기서 모셔와가지고 전부 우리나라에 다 모신 거예요 하장율사가 모셔온 사리에요 부처님 사리가 5대 정멸보금 사리가 전부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5대산 진여원을 세우고 문수보살상을 모시고 자장율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포교를 법을 펼칩니다 허은경 보살 문수보살은 어디에 계시냐 문수두리왕은 어디냐 이제 5대산에 청량산 5대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동북방 산서성 청량산이 있으니 산서성 지금 산서성 동북방 청량산이 있으니 외적부터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으며 지금은 문수사리 보살이 그이 권석 일만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펴라고 계시느니라 보살 주첩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5대산 청량산이나 우리나라 월정사에 있는 5대산 상원사에 있는 5대산이나 문수도 보살이 항상 머무르고 있는 문수도량이다라고 이해하십시오 문수도량이다 그래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이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장일사 사리를 어디다 모시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학이 날아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월정사에서 딱 모셔요 학이 거기서 월정사를 짓고 또 상원사에서 사리를 모시고요 그렇게 해서 상원사의 부처님의 전골사리를 봉환하고 또 강릉의 수다사에 또 모시고 태백산의 성남원 이게 전부 다 정암사일 거예요 이게 성남원에 모시고 정선 정암사 수많오탑 이번에 국보대 있죠 보물이었다가 수많오탑에다가 이제 모시고 또 자장일사가 황룡사 신라 서라벌의 황룡사 구충 보탑 불난 거 몽골북 침략으로 인해서 구충 대탑을 세우고 태화인데 태화강이 울산에 있는데 이제 태화탑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무대를 해서 강원도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그쪽에 많이 자장일사가 통도사 그쪽으로 활동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통도사에는 이제 계단을 만들고 계단이라는 건 계율계자 그래서 금강계단 자장일사가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보름마다 계를 서래요 보름마다 계를 서라는 것이 있어서 통도사는 금강계단이라고 그래요 그걸 금강계단을 이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수호하신 가사가 통도사에 있습니다 자장일사가 모시고 금강가사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부처님 사리는 오대산에 설악산에 봉중에 지리산에 지리산도 좀 일부 가있나 봐요 모시고 오대전물경에 다 모셨다 그런데 우리가 관음신앙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신앙은 많이 하는데 문수보살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도 조금 문수보살이 좀 우리 일반 물자들한테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하고는 조금 멀죠 거리가 있죠 이건 대중성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수신앙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지혜를 상징하다 보니까 스님들 수도하는 거 수행하는데 포커스가 좀 맞춰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문수 앞으로는 이 문수보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하니까 잘 들으시고 문수신앙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얘기 아주 중요한 말씀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짧은 기간에 핵심만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공부 좀 잘 하셔서 그 좀 진행 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문수사와 문수함이 있는 데는 전부 다 문수도량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환경의 보살주첩품에 나오는 데는 오대산 청량산이 문수상주도량이다 중국의 오대산 청량산 우리나라 내내 오대산이 주문수상주도량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대정멸보군이나 이 모든 건 자장유사가 중국의 문수기도 해가지고 오셔서 모셔놓은 정멸보군이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원사를 짓고 상원사의 사리를 모셨다 했잖아요 자장유사 이조시대 7대 세조대왕 이 세조대왕이 조카 단종 단종을 유배 보내고 결국은 죽이고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어머니 되는 분이 조카를 단종을 피하고 왕위를 피해한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오늘의 서리빨 내린다 그러죠 그런데 꿈에 세조대왕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적유를 하다 보니까 황후가 나타나서 침을 뱉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아 하면서 꿈에 세조대왕 꿈이에요 침을 뱉었는데 그 뒤로 온몸에 피부병 등창병 이라고 그래요 온갖 약을 다 써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상원사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해요 백일 기도를 열심히 왕이 백일 동안 상원사 가서 문수보살 도량에서 문수 기도로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데 백일 해양하는 날 다 돼가지고 꿈에 목욕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목욕을 하는데 해양이 됐으니까 이제 그간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문수동자가 나타나요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목욕을 시켜줍니다 목욕을 시켜주니까 세조대왕이 등장평 걸린 것도 부끄럽잖아요 등장평 났다고 광고치고 가서 기도도 안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문수동자들어 너 임금 몸에 손댔다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누구한테도 임금님 상에 몸에 육체에 손을 대고 닦아줬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수동자도 따라서 예 안 하겠습니다 임금님도 문수동자가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몸을 닦아줬다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목욕시키고 목욕하고 나서 몸이 다 나요 그런데 이 피부병은 원천 원천수 이런 데서 목욕을 자주 하고 그러면 많이 좋아져요 하여튼 목욕하고 등창병이 낫다 그래서 세조가 거기에 상을 내리죠 상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국보로 돼 있는데 상원사 문수동자상 문수보살 동자상이 있어요 동자상이 국보인데 그걸 이제 담례로 세조대왕이 전국의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서 자기가 본대로 그걸 그려서 줘요 이렇게 해서 모시도록 그래가지고 문수동자를 조각을 해가지고 나무로 해서 지금 모셔 있습니다 세조대왕이 그 몸을 낫게 해서 그 상원사 선원에 모셨다 그러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문수신앙이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몸 아프면 약사예렙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상원사 문수불사리 모신 데서 문수 도량에 가서 문수보살 기도를 해서 문수동자가 출연해서 목욕시켜주면서 몸이 나서 지금 그 조각을 담례로 한 것이 국보로 모셔져 있다 문수신앙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말씀 얘기를 잘 드시고 문수신앙에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조대왕이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스님들하고 같이 공양을 합니다 공양을 큰 방에서 바로 공양 네 옛날에는요 임금님이 절에 오시면 제일 삼위승들이 앉는 하판에 모십니다 큰 스님들 계신데 모시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러면 좀 혼날 것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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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큰 스님들 쫙 앉아있고 그러면 저기는 삼위승들 스님된 지 얼마 안 된 분들 예비스님네들 계신대로 임금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세조대왕이 기도하는 동안 천수물이라고 바로 공양하려면 물을 따라주거든요 물을 따라주는 바로 이렇게 나중에 설거지할 물을 따라주는 천수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천수천 할 때 탄을 일천천자 손수자 쓰는데 천수물을 따라주면서 거사님 어서 물을 받으십시오 하니까 옆에서 임금님한테 거사님이라고 해서 되겠느냐 거사님이라고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세조대왕이 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나한테 거사님 소리를 하겠냐 칭찬합니다 영광이다 거사님 사실은 거사님 소리 듣는 건 칭찬이에요 좋은 존경어예요 유마거사 부설거사 반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반거사 신라의 부설거사 거사라는 얘기는 남자 신도를 거사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거사님이라고 하니까 누가 임금님한테 임금이라고 거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조대왕은 거사님이라고 네가 안 하면 누가 나한테 거사나 하겠냐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세조대왕이 법당에서 예불을 하고 기도할 때 고양이가 나타나서 고양이도 명물이죠 고양이 끼우는 분들은 그걸 하는지도 알 텐데 자꾸 절을 못하게 하고 땡겨요 자꾸 절을 못하게 방해를 놔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놓으니까 왜 그러나 해가지고 수상히 여겨가지고 법당을 다 살피는데 탁자 밑에 옛날에는 탁자 밑에가 천으로 되어있었죠 많이 자객이 숨어있는 거예요 자객이 숨어있어가지고 정적이 있을 거 아니요 그렇게 조카 단종을 그렇게 쓰여야 하고 그래서 고양이가 그걸 알고 자기 있다는 걸 일려주기 위해서 문수기도를 그렇게 100일 동안 창성껏 임금이 내려와서 하니까 감옥을 내리는 거죠 고양이한테 그래서 고양이가 절을 못하게 방해해서 그 자객을 잡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상원사의 양모전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그렇게 마련해주고 길게 했어요 상을 또 내려요 세조대왕이 상원사에 그래가지고 돌로 또 고양이 상도 모십니다 세조대왕이 문수도량 오대산 상원사하고는 인연이 그렇게 깊은 곳 그래서 문수보살 문수신앙이 이렇게 타지하는 부분이 크다 라는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조대왕은 그리고 나서 이조시대에 불교가 엄청 억압받았잖아요 척불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조시대왕 중에서 세조대왕만큼 불교를 보호하고 증정시킨 분이 많지 않습니다 세조대왕 그래서 그분이 제의를 참여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주관세무살도 그러고 10대원 10대 원이 이제 보살님들은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원이 있어요 원력이라고 그러지 5월 우리같이 개인적인 이기주의 조그마한 소원이 아니고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자비심에 서 보살행을 하는 원력이 있어요 원력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원력이 없는 분은 불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부처님에 는 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정을 따려 정을 기도할 때 그 해에 나는 부처님 신장님 모든 불보살님 나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워야 돼 그럼 그때 그냥 조그마한 소원이나 빌고 그러지 마시고 큰 원을 바래서 큰 원을 성취하면 다른 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큰 원을 세워가지고 큰 원을 성취하려고 열심히 하면 큰 원은 저절로 작은 원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력이 있는데 문수보살도 십대원이 있어요 십대원을 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고 각가지 방편으로 불도에 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고 각가지 선교 방편으로 부처님 도에 들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수보살의 첫 번째 원력 대원입니다 이러한 원을 보사님들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이라면 대승보살님이면 두 번째 문수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죽음을 주는 중생이라도 모두 버리심을 내게 하겠습니다 문수보살림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죽음을 주는 중생이라도 모두 버리심을 내게 하여지다 그렇게 악한 사람도 발버리심해라 버리종자를 싹 자르지 말고 그렇게 문수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죽음을 주는 중생이라도 모두 버리심을 내게 한다 버리심은 발버리심 버리가 깨달음이 아니여 깨달을 각자 버리 깨닫고자 하는 마음 내가 무명업장에 쌓여가지고 내 업대로 내 번뇌대로 나의 생긴대로 내 꼴대로 살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침에서 발심에서 지혜 지금 얘기한 대로 문수보살의 대지혜든지 공의 지혜든지 이런 걸 얻어가지고 버리심을 바래서 깨달아라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버리심을 바래야 우리가 지혜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습관대로 없대로 살면 영원히 지혜나 행복이나 영원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하루에 열 번 백 번 죽고 천번 일일 일하 만사만생 하루에 만 번 죽고 만 번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요 지지고 벗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지혜공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수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깨끗한 행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모두 버리심을 내게 한다 네 번째는 문수를 속이거나 없인 여기거나 삼보를 비방하며 교만한 자들이 또 모두 버리심을 내게 하느니라 삼보를 비방하는 자도 그냥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버리심을 바라게 한다 문수의 10대원 다섯 번째는 문수보사를 천대하고 방해하며 구하지 않는 자까지 모두 버리심을 내게 한다 여섯 번째는 살생을 업으로 하는 자나 재물에 욕심이 많은 자까지 모두 버리심을 내게 한다 재만한 중생도 쳐버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구원하겠다 부리심을 내게 할 것이다 그걸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일곱 번째 모든 복덕을 부처님의 보리도에 해양하고 중생이 모두 복을 받게 하이며 모든 수행자에게 버리심을 내게 한다 우리가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해서 기도한 공덕이 있으면은 여기는 해양이라는 걸 보리 해양이라는 말인데 중생해양 중생에게 해양한다 나의 가죽이 있는 것을 나 혼자 지니고 좋아하지 않고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해양이란 말은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나눠서 즐기자는 겁니다 해양이란 말을 그래서 여기는 모든 복덕을 부처님이 보리도에 해양하고 중생이 모든 복을 받게 하며 모든 수행자에게 버리심을 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공덕도 여럿이 나 혼도만 가피고 잘살자고 행복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복을 나누자 이것이 대승보살의 심입니다 보리심입니다 여덟 번째 육도는 지옥아기축생인간수라 천상 여섯 군데 여섯 군데는 윤회하는 곳이니까 윤회하는 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지옥세계, 아기세계, 짐승세계, 수라세계, 하늘세계, 인간세상 육도의 중생과 함께 나서 중생을 교화하며 그들이 보리심을 내게 한다 육도 중생이 모두 보리심을 내게 한다 아홉 번째는 삼보를 비방하고 악업을 일삼는 중생들이 모두 보리심을 내어 위없는 도를 구하게 한다 악업을 일삼는 사람은 보리종자가 끊어지잖아요 보리종자는 성근종자입니다 그래서 보리심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느냐 하면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상징에 있잖아요 보리가 깨달음이 각자거든 보리란 말이 깨달을 각자가 지혜란 말이에요 광명이란 말도 지혜란 말이고 법신부리의 청정법신 비로자나 그럴 때 바이로자나 광명도 지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의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문수보살의 상징이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깨달을 각자 보리 안혁따라 삼맥 삼보리 그 보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열 번째 자비의 사와 허공같이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여 보리를 깨닫고 정각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열대 원인이라 자비의 사와 허공같이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여 보리를 깨닫고 정각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자비의 사 대승보살이 대승보살 대승보살 대승불교는 보살 사상이라고 했어요 대승보살이 실천해야 할 동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육바라밀 보시지계의 인욕정진 선정지혜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선정바라밀 정진바라밀 지혜바라밀 마지막 반야바라밀이죠 내내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비의사라는 건 뭐냐면 자비자자 슬플비자 기쁠의자 버릴사자인데 자비의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사상은 육바라밀 실천행 할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자비의사 이게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한량없는 무량한 마음 내가 마음이 넓어야 무량해야 한량없이 넓어야 남한테 베풀 수 있겠죠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랑자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무량하고 넓어야 자비 슬플비자 사람이 잘못 가면 바로 가라고 슬퍼해서 구해주겠죠 꾸짖어가지고 그 다음에 남이 내가 마음이 넓어야 남이 잘 되면 기뻐해 주겠죠 기뻘을 잊자 사춘인 온 사람 배아파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왜 받는지 아세요? 시기 질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남하고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고 만족할 줄 모르고 네 그래서 남의 잘되는 것은 함께 기뻐해 주자 환희심을 내주자 그 다음에 사자는 버릴 사자인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 아만이라는 자기라는 상을 버리는 것은 이제 버릴 사자 뜻이 여러 가지인데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자비 의사와 자궁같이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끊은 것이 제도와의 보류를 깨닫고 정극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 문수보살의 10대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참된 복전이 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